나는 굉장히 심화가 없는데 자꾸 저희 연출할 때마다 안 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고 다음에는 우리 대표님이 좀 사회를 많이 보시고 많이 많이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앵콜이 나갔는데 너무 잘 하시죠 진짜? 네! 돈 내고 와도 아깝지 않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. 특별히 앵콜볼이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스페셜 게스트가 오셔서 지휘를 해주시는데요. 박수로 긴장을 받아주시나요? 감사합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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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앉으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전에도 웃긴 거에요. 샤럽 아마추어 캐스터 단장이에요. 명예단장. 초창기에는 많이 왔어요. 참여도 하고 있는데 조금 요새 바쁘셔가지고 제가 조금 소원 됐었는데 오늘 그렇게 그 성년 연주회도 한다라고 해서 그럼 내가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가보겠다라고 했더니 저희 말이죠. 그 주의자 선생님께서 특별하게 단장으로 단원들한테도 말씀 안 한거에요. 했어요? 안했죠? 몰랐죠? 그죠? 몰랐죠? 그죠? 예. 예. 아우 선생님. 예. 주의자 같으신 분이 아니죠? 그래가지고 즉석에서 안하는 가족분들이 오셨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깜짝 놀라셨어요? 네. 그래서 하시니까 고맙습니다. 네. 저는요. 그냥. 사실 말이죠. 연습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정도 했으면 그래도 복잡한거죠. 예. 하지만 모든 것은 정답을 주의자 선생님께서 다 연습을 잘 해주시고 또 그리고 말이죠. 단원들께서 열심히 클래식의 사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저희의 공은 하나도 없습니다. 주의자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띄고 박수고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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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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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